장독대 와우 너무 예쁘다 장독대 오늘 날씨도 좋고 리엌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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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아 여기 장미구나 우리 동네 장이 맛있는 당미농원에 매주만들러 왔습니다. 한여농에서 오 이뻐요 장관입니다 뽀드득 뽀드득 우리 동네는 계속 3일째 눈이 내리고 있어요 멋있다 공기전기 있는 장독들도 당미농원 산천호축제가 곧 시작합니다 한국의 겨울 풍경이다 자 이제 매주만들러 갑시다 맛있는 장만들러 갑니다 맛있는 장만들러 갑니다 아 통원 네 네 뜸 들고 있디요 주인이 올라오면 날 끝돼 아니 집에서 내가 하는 거는 저거 4자리까지 한 번 들었어요 아 미래를 쓰는 거 미래를 쓰는 거 그렇게 약간 큰일나 뜨거워서 이렇게 그치 아 그래 아유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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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봤어야지 이런 거 아 이게 뜨거웠어 맞아 맞아 닫을까요? 닫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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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힘으로 들고 있으니 그래 이게 초보아 아 장독대들 똥대대 오늘 이따가 요거 이따가 우리가 아직 소리나 뽀글뽀글뽀 닫았고 이따가 우리가 갈아서 아니 밟아서 만들어야 돼요 밤새 하셨겠다 이거 밤새 하셨겠다 이거 밤새 하셨겠다 밤새 하셨겠다 이거 밤새 하셨겠다 이거 밤새 하셨겠다 이거 우리 방금 만든 거 우리 방금 만든 거 소리다 소리다 원래 소리 이렇게 났어 아니야 이거 조금 이따가 봐야 되잖아 식으면 식으면 꼬딱 아니 여기 들어가야지 아니야 이거 하나가 다 들어가지도 않아 이거 긴 거는 저쪽 드릴까요? 아니야 옥수수지 이거 바가지 송잡이 있는 바가지 있잖아 그거를 좀 찾아보자 잠깐만요 고기도 이렇게 해 주셨어 이렇게 해서 기계로 해줘 이렇게 해서 기계로 해줘 네 잠깐만 그냥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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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산 땀 그러면 에 땀 Centers 덮어소. 나는 내가 아는 우산을 안자. 덮어소. 아니야, 덮어소랑 안 심어도 돼. 덮어소? 수건 덮어소, 수건 덮어소. 빡빡 밟아줘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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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안 되고. 다 필요? 아아. 아아. ㅋㅋㅋㅋ 내가 이거, 이거를, 살산나이들이 해야 돼. 이거 치그러지. 응.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봐. 아니, 이제 밥 먹으러 가세요, 이게. 없어, 이게 낫네. 이제 크긴 크다. 통통하다. 이렇게. 여기 다 있어, 밥 먹은 데가 또 들어있어. 여기. 여기. 살산나이인데, 이게 크로가. 육다 뼈 워크리